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? 상혁 오빠 상혁 받을걸? 왜냐면 어제 카톡 왔었는데 내가 답장을 못했어 아 왜 안 했어?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수아 바로 끝났어 입을 넣자마자 끝났어 오빠 오빠 천성호 천성발이 오빠 나 다쳤어 왜? 나 계장에서 넘어졌어 근데 왜 뭐 장난이구만 나 어 기분 쏴 또 아 초빈아 아 아파 초빈아 눈 다쳤어 지금? 응 어딘데? 에이 게임인자 게임인자 맞춰주는거야 게임인자 지금 그리로 가르쳐 어떤 원하는 대담이 있겠구나 정답이 있겠구나 소민이가 원하는 대담이네 소민이가 평소에 원하는 대담이야 소민아 어디냐고 아니 사이 성민아 너 이 너 이빨도 다 친거야 성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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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때문에 녹화가 엉망진창됐어 하긴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저기 너무 오랜만에 런닝맨에서 전화가 오는거지 끊어요 이제 형 형 도산공원 사거리 오세요 도산공원 사거리 형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미션입니다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엽상아 빨리 운동하러 가 운동하러 가 진짜 갈거 같애 도산공원 사거리 도산공원 사거리 가 도산공원 사거리 가 도산공원 사거리 가 도산공원 사거리 가 미션 아니야 가지마 도산공원 운동 가 도산공원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고민 많아진다 고민이 많아진다 도산공원 Smallly experiences 미션 가 rapidly 고맙습니다.